잠깐만 진짜 아니죠? 열심히 먹어 계속 기절 했다 잡았어요 이 사람 얌이 서클 말아라 제가 잘못 본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쪽 기절 4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번 여기 핑에 뒤에 뭐 하나 있는데 얘 끝났어 4번 나이스 해봐 나이스 잡았을 잡았을 막아 놔야되고 머리에 들어왔어 둘 다 들어갔어 안에 정리해줄게 네 정리해줄게 이번엔 바로 왼쪽에 있어 나이스 끝난거죠 네 다 끝났어 지금부터 한거야 또 붙었는데요 제 앞에 아 오른쪽에 아 여기 있네 4번이랑 바로 붙어있는거 왕관 중앙에서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가빈 쏘리요 아 근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거 상상도 못했네 그는 그리고 확실한 캐치를